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담복공과 지원손해금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-240-851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회생공익채권자입니다. 피곤은 자산유동화 회사이고요. 공익채권자라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익채권이라는 게 공적이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채권 이런 게 아니라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채권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 거고 이 사안에서는 회생절차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채권들을 공익채권이라고 부릅니다. 어쨌든 이제 공익채권에서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할 건 이겁니다. 공익채권은 회생채무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. 이게 이제 공익채권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공익채권이냐 아니냐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공익채권이 되면 다른 회생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거 돌려받아야 된다. 내 돈 내놔라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. 이 사직왕이 이렇습니다. 한국고벨이라는 회사가 국민 내로부터 15억 원의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부동산업에도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15억 대출금과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한국고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회장자 개시 당시에 근저당권은 원본이 15억이었고 이자가 1,4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회생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제를 하게 되는데 94%를 현금 변제를 하고 혹시 94%의 현금 변제를 지원하면 7%의 지원이자를 하기로 회생계획상 적어놓은 겁니다. 그런데 원고는 이제 개시결책 이후에 채권을 발생을 갖게 된 거래를 하면서 회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채권은 전액을 다 변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채권자로서의 공기채권을 갖게 된 거죠. 피고는 자산유정화 회자로서 국민의원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. 그래서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다 양도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이 고벨이라는 회사가 원리금 94%로 계속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를 못한 겁니다. 그래도 570일간의 7%의 손해금까지도 전액 변제를 받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먼저 가져가고 나니까 남은 게 없고 그 남은 것 중에 10%만 배당을 받아가게 된 겁니다. 그건 억울하다. 너 이거 최소한 이 앞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이겁니다. 회생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포함되느냐. 이게 이제 첫 번째. 근저당권이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회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래 채무에는 없었어요. 회생계획상 지연채무가 있다고 밝혀준 거기 때문에 원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그런 채무가 없었는데 포함되느냐. 이게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. 채무자 해상법에 보면 이자나 채무 불의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날까지 생길 건에 하나이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지금 7% 가져간 거는 회생계획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아니니까 너 안 되는 거 아니냐. 두 번째 주장을 했고요. 세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민법세 360조에 보면 지연배상금에 대한 원본의 이행기를 결과하는데 1년분에 하나에서 재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570일이나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365일만 해야 된다. 이런 주장까지 한 건데 세 개의 주장을 하게 된 거죠. 그 원고 변호다가. 여기다 대부분의 답을 합니다. 뭐라고 하냐면 회생계획적당, 회생담보권 근저당권의 권리변경, 변제방법, 존속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회생담보권, 이 근저당권 안에 들어있는 그 담보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회생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7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거는 정할 수 있다. 그래서 괜찮다. 포함된다. 그 다음에 이 회생담보권 체면회생법에 보면 개시결정 이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때 회생절차 참가할 수 있는 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거다. 이 사안에서는 이자 1,400만 원 그 이후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. 그 1,40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의미로만 들어간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. 따라서 문제없다. 그 다음에 민법제 360도 단서는 근저당권이 적용 안 된다. 일반 저당권만 적용되지 근저당권이 적용 안 된다. 따라서 1년 이후의 이자도 근저당권에 포함된다.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건 다 안 된다고 해서 원고 폐소가 된 건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원고 변호사가 패했긴 했지만 최선을 다한 겁니다. 제가 보면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그 해석이 대법원에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아니었어요. 어쨌든 그렇지만 변호사라고 하면 관련 법령에서 이익에 맞는 법령을 최대한 찾아서 대법원에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물어봐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변호사의 주장에 애초에 얼토장토 안 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판례 공부에서 이걸 답을 해준 겁니다.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으면 판례 공부에 남겨주지도 않아요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례 공부에다가 이렇게 남겨준 거죠.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석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사안은 원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다 안 됐지만 최선을 다했다. 그래서 실제 변호사라면 이런 식의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거를 대법원도 다 주장을 안 받아줬지만 판례 공부로서 남길 필요는 있겠다고 해서 공부가 남겨진 거죠. 그래서 이런 판례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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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